1.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 특별히 좀 더 이야기하면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죠. 권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한 번 보자고요. 그냥 단순히 말씀보다도 말씀의 권위를 좀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말씀의 권위를. 그렇죠.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한 나병 환자에게 하는 표현은 뭐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렇죠. 즉시 깨끗해지더라. 이게 말씀의 권위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깨끗해지더라. 또 마찬가지로 한 백부장에게도 나타나는 말씀이 보면 몇 절입니까. 네. 저런 여러분들이. 저런 여러분들이 넣어놓으세요. 넣으세요. 왜 제가 넣을까 하다가 안 넣느냐라면 넣으면 그냥 다 답을 이야기해버리니까. 또 안 넣어봤어요. 제가요. 또 한 번 이렇게 찾아서 한 번 해보시라고. 어디 나오죠. 10몇 절이죠. 13절에 나오죠. 그렇죠. 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또요.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 중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아주 일방적이거든요. 그렇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구장에서도 그러죠.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보여준 게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알았으시피 26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찬찬하게 뛰었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몇절이에요. 32절. 그렇죠. 귀신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보면 뭐예요. 귀신이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도 다 뭐예요.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권세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런 권능은 곧 권세를 나타내요. 권위를 나타내요. 특히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계속 이런 표현들을 해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8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구나. 그걸 좀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요. 그래서 오늘 주의 종들도 어떤 성도들에게 설교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로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권한을. 우리가 사신 아닙니까? 사신. 그 권한을 가지고 말을 했을 때에 어떤 성도는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걸 순종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 속에 그걸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원할 날은 말을 듣는 성도보다 말을 안 듣는 성도가 많아서 문제죠. 그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을 거의 안 듣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 심각한 상태. 우리 교회들 보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 참고로 7장 24절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연결을 해서. 그렇죠? 네 번째로 질문에 온전함과 관련된 단어를 한번 우리가 오늘 이 8장 내용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온전함과 관련된 단어. 이런 것들을 왜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잡아놓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 9장에서 이 8장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놓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지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능력 자체로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온전함과 관련된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로 깨끗하다. 깨끗하다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산상수훈을 딱 하고 나서 이 권능을 행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 권능이 하필이면 뭐예요? 모든 병 중에 무슨 병을 다뤘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나병 환자, 문둥병을요. 그렇죠. 이걸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제가 자꾸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구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마태복음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한 것들을 모르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도들이 구약을 이해를 못하면 마태복음을 오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깨끗함도 그냥 그릇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의의라고 하는 거 온전함과 생각을 안 해요. 절대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이런 걸.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어. 이건 놀라운 사건이야. 그렇죠? 제가 이제 5번에 질문을 던진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던진 이야기가.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어찌 됐든 왜 많은 병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제일 그 병든 자 중에 나병 환자를 제일 첫 출발로 시작을 했을까. 이게 다 의도적인 거예요. 마태가. 성령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것도 아까 우리 앞에서 질문했다시피 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한 이걸 어떤 특정인을 탁 말을 하냐 이거지요. 많은 사람도 아니요. 어떤 한. 한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한 나병 환자. 한 백부자. 우리의 눈을 수많은 물 위에 있다가 쫙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관심을. 그렇죠? 그게 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쓰는 거예요. 구장에서는 또 한 안 써. 그 말은 이런 한 사람 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이런 한 사람 되라. 오늘 여러분도 이런 한 나병 환자가 되고 이런 한 백부장이 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네이키스 13장 14장에 이 문둥병이 얼마나 이게 한 장에서 만일하고 그냥 이렇게 두 장 이상 거쳐서 나오고 있는 것 나병 환에 만져야 돼서. 그러니까 부정함이 아주 대명사예요. 더러움의 대명사. 그렇죠? 육체의 더러움의 대명사. 그렇죠? 나병 환자. 나병이죠. 나병. 그러니까 그 소록도의 여러분 소록도 그럼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 그러면 소록도 얼른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록도 소록도의 나병 환자의 그 유명한 그 나병 환자들을 정말 생각하는 의사가 있어요. 소록도 병원에 소록도 병원에 국립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암흑의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장모님 됐던가 그럴 거예요. 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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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 대해서 나병 환자도 쓰면 안 돼. 한샘병 그 그 집사님은 나병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 문둥병 나병 이라고 쓰면 안 돼. 그리고 이 한샘병을 오해하고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서 아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긴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는 알지만 하나는 모르는구나. 하나는 알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우스껏 그린 게 아니라 그런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저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써놓은 거지 아 성경이 그걸 잘못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려고 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깨끗하다. 온전함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또요. 또 온전함과 관련된 단어 어디가 있어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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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말 그렇죠? 또요. 또 있죠? 온전함과 관련된 나라 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아니 온전함과 관련된 단어예요. 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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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요. 이제 마지막 잔잔하다. 잔잔하다를 거기다 쓸까요? 바다는 바다는 뭐 파도도 치고 잔잔하다라고 그러는데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되지요. 제가 이왕 그런 말씀 이런 말씀 나오니까 살짝 언급합니다만 정말 목사님들 그 설교들을 보면 이 한절 한절을 가지고 무슨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얼두당두 하는 쪽으로 다 막 이걸 해석을 해요. 이걸요. 그게 진짜 잘못된 알레고리식이에요. 정말 잘못된 알레고리식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맥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의도를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가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아니 단어 하나가 표현이 쩌 삼천포로 가요. 아니면 쩌 산 위로 올라가 버리고요. 아니면 바닥 깊숙이 가버리고요. 막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설교 가운데 그런데 그런데 성도들은 아멘 아멘 그래요. 미치겠다 니까요. 저는요. 그걸 보면 온전함과 관련된 단어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기신이 나오다 라는 단어죠. 그렇죠. 기신이 나오다. 그게 온전함과 관련된 단어들이 뭐 이미 17절에서는 이걸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연약한 것일 친히 담당했다. 병을 짊어지셨다. 이게 온전함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런 건요. 이 정도는 하여간 자 이런 표혼들을 왜 다루느냐. 단순히 병이 고쳐진 걸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전함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5번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간단한 적이지만 3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히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고쳐줘요. 치료를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나병이 깨끗이었더라 했어요. 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뭘 의미할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무슨 의미가 얘기해요. 이 단어와 7장에서 이 단어와 연결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 중요한 단어 지금 다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믿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8장에서의 핵심된 단어들이에요. 말씀 믿음 온전하게 돼요. 그렇죠? 또 하나 단어가 있다고요. 또 하나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그게 손을 뭐예요? 손을 뭐라고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대시며 뭐예요? 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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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셨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뭘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손을 내밀었냐 그 말이에요. 그냥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고치세요? 손을 대시며 그렇죠? 네? 뭐예요? 뭐 그러니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럼 좀 좀 더 봐요. 15절에 15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하라누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어요. 또 여기는 자 그의 손을 만지시니 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것은 열병에 열병에 드러누어있는 장모 손을 만졌다는 약이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누구에게 대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약이에요. 그랬더니 고쳐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뭐와 연결돼요? 예? 안수. 보통 안수. 그렇잖아요. 안수. 안수. 안수하고 똑같은 안수.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는데 이게 뭘 말하고자 쓴 걸까? 단순히 안수. 안수.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의 의미일까? 또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능력.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손을 댄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보통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미어라는 표현. 이게 무진 중요한 단어예요. 힌트. 이거와 관련된 단어가 있어요. 오늘 8장 안에 17장 무슨 무슨 단어와 연결될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미어라는 그런데 그런데 왜 중요한 것도 빼요? 아니 이거와 관련돼서 꼭 쓰고자 하는 단어가 있죠. 중요한 게 이걸 빼먹어 이걸 친히요. 친히 네가 해 네가 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 당신이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 이것과 이것과 연결해서 하나의 단어를 도출시켜 보라고요. 중요한 단어를 자 말씀 믿음 원정 캐디 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이러면 더 깊이 설명을 해줄게요.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잖아요. 문둥병. 여러분 율법에 문둥병이 든 자는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해요? 안 해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율법과 얘기하면 현재 반 정 반대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 문둥병 장악을. 그러면 의의가 깨져버려. 의 때문에 그래요. 다 의 때문에. 우리의 의의 공동체의 의 때문에 문둥병자는 격리. 그렇죠? 그래서 문둥병자 왜 제사장이 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딱 고치고 나서 깨끗하게 왜 제사장이 가라고 그래요? 확증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뭘 확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이루어짐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느냐.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능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저히 이건 영납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가까이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야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단어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거와 비슷한 단어 산상수 를 해야 됐는데 그 말을 비와 해 할 때 했잖아요. 은혜라는 단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고쳐주라고 그럴 때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이어서 말씀했는가?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니곤 안 돼. 율법과 은혜의 대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반드시 의로워야 되는데 의로운 자만 천국 가는데 우리의 의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해! 그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게 뭐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노마사나 다 서신서들이 나 다 똑같잖아요. 결론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를 정작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방법으로 소화 하시는 그런 게 아니죠? 그건 그 본문에 가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본문에서 잘 주의기게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왜 마태가 이런 걸 쓰고 있는가? 그죠? 그렇게 핵심된 단어들이에요. 마태가 마태가 쓰고자 하는 핵심된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의 그쵸? 천국 결국은 이게 뭐예요? 다 천국과 이런 것들이에요. 천국과 천국과 그래서 이런 핵심된 단어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장 보여준 게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친이라는 말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은혜라는 말이 친이 친이 담당했다. 친이 연약한 것을 담당했다. 친이 병든 것을 짊어졌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출발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자. 그러면 15절에서의 여러분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15절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왜 그의 손을 만졌다고 나왔을까요?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8장이 다 말씀으로 그냥 고치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인 게 그렇죠? 공통적인 게 말씀으로 고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래요. 참고로 얘기해요. 똑같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었는데 그 고치는 장면이 여러분 누가는 말씀으로 고쳤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는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까지 말씀을 강조하다가 여기서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고쳐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엉뚱하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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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안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보여줘요. 손은 손은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해요 성경에 성경에서 손이 대표적으로 손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그렇지요.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 손이 있어요. 손이 그러니까 단순히 열병 고쳤다는 생각만 해요.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의도를 알아요. 단순히 단순히 그냥 열병 고치는 분이다.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걸로 그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는 능력도 다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차원이 다 달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면 여러분 뭘 돌아가세요. 날마다 그 능력을 행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뭐하려고 굳이 돌아가시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그런 능력으로 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 힘의 자 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너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다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해놓고 왜 너는 못하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아까 이런 게 다 지금 목과 연결되어 있어요. 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기서 따라온 게 손을 만지시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라고 그래요? 떠나고 뭐라고 그래요? 수종 들더라 크 여러분 멋진 손으로 바뀌어 그래요 안 그래요? 멋진 손으로 바뀐다고요? 온전한 손이 돼요. 네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로 시작된 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베드로의 장호 열병에 한 불과 두세 절에 이 절을 불과 두세 절에 한 절에 한 절 그렇죠? 한 절 아닙니까? 딱 한 절 말씀을 없어도 돼 그런데 뭐하려 이걸 넣어놔 그러잖아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 집약되죠? 연결되죠? 어찌 됐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전적인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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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의 손을 만지신 단순히 열병을만 고치는 것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수정 들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온전함 진정한 의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오늘 이 8장에서 믿음이란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믿음이란 뭘까 네 뭐가 믿음일까 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네 떠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을 구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구하는 것 떠요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그냥 원투쓰리만 해놨는데 여러 개로 표현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칸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요 왜 한 장 안에 다 넣으려고 떠요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또요 따르는 것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따르는 건 따르는 거지만 따르는 거하고 구름을 시켜놨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표현이 사실 따름이 왜 이제 따름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복음서 자체의 예수님을 따른다는 쫓는다는 말 따른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많이 썼는데 마태뿐만 아니라 복음서가 다 써요 많이 많이 쓰는데 그 따름에는 따름에도 또 달라 이게 무조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또 따름이 또 이쪽 편으로 봐서는 좋은 의미예요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러나 오늘 8장에서 따름과 믿음은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지금 우리로 보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은 따랐지만 한 사람 이렇게 보고자 했던 거 이게 자 믿음이란 그 말은 무슨 말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 보십시오 잘 보세요 한나병 환자도 또요 한백부장도 다 보세요 뭐예요 말씀에 뭐예요 복종하잖아요 그죠 말씀에 복종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뭐예요 이렇게 쓰잖아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벌써 마음에 그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요금에서는 앞에서는 보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뭘로 보여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2절을 보세요 1절 수많은 무리가 따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 그런데 뭐예요 한나병 환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중에 한나병 환자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 뭐 했다고 그래요 나와 저라며 이렇게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에 따르는 반응이 있죠 이미 했으니까 그냥 잠깐만 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서기관은 어떤 반응을 해요 19절에 한 서기관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행하신 권능에 따르는 이 반응들입니다 그렇죠 권능에 따르는 반응이에요 한 서기관은 이러한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서기관이 반응하는 모습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21절에 한 제자가 뭐예요 반응하는 모습 그렇죠 쉬운 말로는 이거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에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따르기는 따라야 되겠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기는 가만히 봐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겠는데 그렇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응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 이것들이 안 일어났다 나의 삶 속에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다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킹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건요 이런 반응들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서기관이 하는 반응도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 이게 있는 곳에 물이 따르는 물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제자는 이런 반응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세 번째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뭐 아시다시피 떠나기를 강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 관심이 없어요 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여러분 온전케 된 거하고 그렇죠 왜 왜 여러분 사람들이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해요 왜 그래요 왜 환영하고 여기 계시 없어서 그래야 되는데 왜 떠나기를 강구하냐 이 말이 그러니까 그들은 뭘 봐요 이걸 본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돼지대가 2천 마리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재산으로만 생각해 볼까요 재산 재산 쪽 여러분 경제적 손실이 얼마가 볼까요 2천 마리 한 마리 얼마씩 해도 되죠 한 몇 십만 원에 요즘 하죠 백만 원 안 하죠 50만 원 80만 원 4 50만 원 해요 그럼 50만 원 해줘요 그냥 50만 원 그럼 50만 원 얼마예요 1억인가요 1억분이 안 돼요 10억 안 나와요 1억분이 안 돼요 맞아요 맞는가 10억 맞아요 안 맞아요 10억이죠 그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 돈이든 현재 돈이든 그걸 따지기도 전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10억 10억 여러분 동네 이런 일 있으면 어떠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다랗지만 이런 멍청이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각이에요 내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충분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도 남는 거예요 이게요 온알날 교회가 가다랗지만 사람들 같은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요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우리 아까 단순히 지금 현재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 가지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니고 슉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온전함이죠 그렇죠 에 우리는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 귀신이 나가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 그리스도애리는 알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나 귀신이 귀신이 있냐 없냐가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슈 말로 말하면 지금 가다라 지방에 여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귀신들인자는요? 주의 나라요? 무슨 나라요? 귀신나라잖아요. 귀신나라. 귀신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역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누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이거 알지. 어느 누가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니요? 그 교회 때문에 우리 망했다고 그럴 거 아니요? 그죠? 사랑샘 교회가 여러분 이런 일이 신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10억이 아니라 1억만 그냥 10억이 아니라 1억만 손해를 줬다 해도 떠나라고 그럴 거예요. 떠나라고.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고들은 함지요. 지금 그짝이요. 그짝이 이게. 그짝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교회는 지금 현재 그냥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이 지역에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 같죠? 둘 중에 하나 안 익었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사실 한 절 한 절 가지고 한 절 하면 정말 깊어져요. 이야기 나누려면 설교할 거래요. 그러나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 핵심들만 좀 알면 우리가 설교가 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좀 식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은 안 하세요. 결론, 결론, 결론 아니, 그냥 결론은 이것만 알면 되요, 팔짱에 꼭 찾아 드실려고 그래야. 팔짱은 이것만 알면 돼. 그죠? 네. 팔짱이 말하고 여는 메시지는 이거다. 식사하러 가시죠.